어느덧 3월도 중순에 접어들고 봄 기운이 점차 완연해지고 있습니다. 오늘은 어제보다 더 포근한 하루 예상되는데요. 어제 14.1도로 평년 수준에 올랐던 대구의 낮 기온이 오늘은 17도까지 오르겠고 내일은 맑은 가운데 21도까지 훌쩍 오르겠습니다. 이대로 여름이 오는 게 아닌가 싶을 정도로 낮 시간에는 다소 덥겠지만 아침 기온은 크게 오르지 못하면서 일교차가 크게 벌어지는 곳이 많겠습니다. 감기 걸리지 않도록 유의하셔야겠습니다. 이번 주 날씨 포인트 살펴보시면 수요일 오후부터 목요일 사이에는 또 봄비가 예보돼 있습니다. 비가 내린 이후에는 기온이 크게 떨어져 쌀쌀해지겠고요. 미세먼지 농도는 당분간 보통 수준 유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오늘 전국이 맑다가 차차 구름 많아지겠고요. 제주도는 오후부터 비가 시작되겠습니다. 자세한 우리 지역 날씨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서부 지역 7곡의 낮 기온 18도 등 대체로 어제보다 포근한 하루 예상됩니다. 중부 지역은 봉화의 현재 기온이 영하 6도까지 떨어져 있습니다. 그 외 많은 지역도 영하권으로 대체로 쌀쌀한 아침 맞고 있습니다. 동부 지역의 낮 기온은 영덕이 17도, 포항이 18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수요일에는 늦은 오후부터 비가 시작돼 목요일 오전까지 이어질 전망입니다. 날씨였습니다.